그래서 이 PCA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PC1, PC2, PC3, 4, 5 이렇게 나오는데 PC1 같은 경우는 53.9%를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PC2는 29.8%의 변이를 설명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C3, 4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시크릿 플러스로 가면 몇 개의 성분이 어느 정도의 변이를 설명해 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2개의 주성분이 모이면 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83.6%가 됩니다 그래서 2개만 있어도 전체 변이를 83%나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2dimension score plus로 가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신뢰구간을 없애고 업데이트를 하면 없는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넣고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 이름을 넣고 업데이트 하면 샘플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기능들을 써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PC4 플러스는 이런 지금 보이는 score 플러스와 loading 플러스인데 scor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샘플, 시료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이렇게 2dimension에서 보여줍니다 로딩 플러스 같은 경우는 로딩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대사체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대사체들이 같은 2dimension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들의 관계가 이 score 플러스와 로딩 플러스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score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시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는 플로렛이 있는데 로딩 플러스에서 가서 왼쪽 위에 있는 점들을 클릭해보면 플로렛, 활에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활에 많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에 있는 것들은 서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렛의 위치에 있는 방향의 대사체들은 이 플로렛에서 많이 발견되고 농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입니다 페니랄라닌이라든지 포하이드록시플롤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잎에는 뭐가 많을까요 잎에 많은 물질은 이런 물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겠죠 하지만 여전히 왼쪽 위에 있는 플로렛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지는 않고요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스템에서 많았던 성분들인데 스템에서 많았던 성분들은 스크로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은 스크로즈 함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서 가장 달달한 부분입니다 이 나름 스크로즈를 저장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스크로즈 말토즈 말토즈 뭐 등등 있는데 이걸 보시면 대부분 아미노산은 플로렛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활에는 아미노산의 복고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템은 말리개시드라든지 각종 대사체들이 어느 정도 저장하고 관련된 대사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고 잎은 광합성에서 이쪽을 둘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지 특별히 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2차 대사산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 플랏 로딩 플롯은 항상 한 쌍입니다 한 쌍, 한 세트라서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이 스코어 플랏하고 로딩 플롯은 같이 나란히 피겨 1에 AB 뭐 이런 식으로 두시면 좋겠죠 클러스트링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런 스코어 플롯만 보여주는 그런 분석 데이터들도 한 번씩 있긴 한데 그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분석, 이 PCA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어 플롯과 로딩 플롯이 한 쌍이기 때문에 같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3D 플롯에서 싱크로나이즈, 여기서는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1, PC2, PC3 까지 모드 3개의 주성분을 도입을 했을 때 이 시료 간의 정보를 얼마나 더 자세히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로딩 플롯에서 다시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딩 플롯에서 이 엑셀 마크를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로딩 플롯의 실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딩 1에 나오는 것들은 주성분 1과의 상관계수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성분 1과의 상관계에 있는 것들 음의 상관계, 양의 상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 성분들을 클릭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 노멀라이즈드 컨센츄레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처럼 노멀라이즈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주죠 음 그래서 P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스코플롯과 로딩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계산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별량들이 있으면 그 별량들을 최단거리로 지나가는 가상의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주성분 1과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2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2차원 혹은 3차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로딩 플롯하고 스코플롯은 서로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스코플롯은 성분이 아니라 시료의 정보가 있고 로딩 플롯은 대사체 정보가 들어 있는데 이 스코플롯의 위치에 있는 로딩 플롯의 성분들을 측정해 보면 특정 성분들이 그 부위에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준다는 거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 바이플롯이라고 있어요 바이플롯은 앞서 보여드렸던 스코플롯하고 로딩 플롯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 성분이고요 대사체고 검정색은 부위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로렛, 립, 스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에 대사체들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할 분석은 plsda인데요 plsda를 누른 순간 이렇게 넘어 가는데요 2d 스코플롯 그리고 로딩 플롯 아까 전에 나왔던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죠 이 브로콜리 데이터 같은 경우 워낙 부위별로 성분이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부위별로 성분은 아주아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이렇게 성분 부위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그런 지표 성분이 무엇인지 그런 지표 성분이 무엇인지 라는 답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게 이 plsda 분석법입니다 plsda는 partialist square discriminant analysis 라고 해서 pca 랑 다른 분석법입니다 pca 랑 다른 분석법이고 pca 랑 다른 분석법이 찾아주는데 이용을 합니다. PCA랑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PLS는 second piece of information을 이용한다. 즉, Labeled Set of Class Identity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2DM에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이 매트릭스인가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2DM에서 이 Label이라고 해줬던 이 부분이 PCA에서는 그냥 데이터 가공이 이용되지 않다가 PLSDA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용이 돼서 최대한 그룹핑이 세퍼레이션 잘 되는 쪽으로 노이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PCA에서 잘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을 PLSDA로 분석을 하면 세퍼레이션의 군집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잘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서 주었던 이 Label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X 그리고 Y 그래서 PLS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은 맥시마이즈 한다 최대한 코어베리언스 공분산을 X와 Y의 X와 Y 별량의 공분산 사이에 공분산을 최대한 최대와 극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집 간의 클러스터링이 잘 되게 노이즈들을 노이즈라고 하면 쓸데없는 데이터들은 줄여주고 쓸모있는 데이터들은 더욱더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차이 나는 거는 PCA와 PLSDA가 이제 전반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하나는 Unsupervised Unsupervised 메소드 다른 하나는 Supervised 메소드 라는 거고요. 그래서 Supervised 메소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PCA에서 잘 분석되지 않던 것이 PLSDA에서는 훨씬 더 잘 분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원래 부터 예 Separation이 잘 돼서 예 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음 음 그리고 PCA와 PLSDA에서 이제 가장 예 차이 나는 것 두 번째가 예 VIP Value를 제공해 준다는 거에요. VIP Value 뭐 VIP 예 여기 Variable Importance for Projec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 이 이 이것이 예 예 VIP Value인데 음 아래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VIP Score가 1.1 부터 1.4 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이 VIP Value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 이 VIP Value가 크면 클수록 이 군집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지표 성분이죠. 군집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지표 성분 여기서는 브로콜리 부위별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지표 성분들 네 대사체들 이렇게 되는데 이 VIP Value는 예 높을수록 좋은데 어느정도 부터 이제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또 고민을 해요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이제 의미 있는 것들 일컨대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예 어 월드 예 월드라는 예 월드라는 아 음 월드 VIP Value 그러면 예 for example 월드 에럴 suggest that VIP Value greater than 1 is an indication of relevant or important variable while a VIP Value less than 0.8 is an indication of an irrelevant or unimportant variable 그래서 0.8 보다 작은 것들은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별량들이고 1 보다 큰 것들은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별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VIP Value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dimension을 차원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합니다 그래서 다별량 별량들이 많은데 그 별량들 중에서 같은 방향 방향성이 있는 것들 를 하나하나의 차원으로 묶어줄 때 이 차원들 dimension을 축 차원들을 낮춰줄 때 축소할 때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그런 대가체들이 이 VIP Value 높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1 보다 높은 것들은 중요한 대사체다 지표 성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CA 같은 경우는 이런 VIP Value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PLSDA 같은 경우는 이 VIP Value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 물질이 과연 어떤 원산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는가 혹은 어떤 대사체가 이런 브로콜리 부위를 잘 알아맞은 차이를 규정 지어주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성분이 되는가 라는 그런 연구 연구 목표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PLSDA 에서 나오는 VIP Value를 잘 정리해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이런 조직들을 구별해주는 좋은 지표 성분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이제 브로콜리 부위별 지표 성분이 돼서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고급차와 싼차 싸구려차 이 둘을 구별하는 그런 지표 성분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하겠죠 아니면 국내산 아로니아와 외국에서 수입한 아로니아를 구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사체다 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PLSDA VIP 밸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 보시면 그런 VIP 밸류들이 컴포넌트 원에서 제일 높았던 것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퀸닉 에스드가 컴포넌트 원에서 가장 높았던 그래서 플로렛에서 유독 퀸닉 에스드가 많아서 이렇게 높은 거죠 리바고 스템에서는 별로 높지 않은데 그리고 스크로즈 클릭해보면 스크로즈는 스템에서만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표 성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어 이 브로콜리 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힛맵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음 대략 서른 개 정도 서른 네 개였죠 아까 전에 처음 분석할 때 서른 네 개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힛맵을 해보면 힛맵이란 것은 이 말 그대로 힛 열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색깔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것은 파란색 농도가 높은 것은 빨간색 해서 그 정도를 색깔의 차이로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게 가시화하는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힛맵 음 힛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 한꺼번에 많은 성분들이 부위별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줄 때 예 쓸 수 있죠 그래서 플로렉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예 이런 성분들 예 팔미틱 에시드 스테아릭 에시드 예 아스팔진 그리고 알라닌 글루타믹 예 등등등등 이런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이 플로렉에서 예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 같은 예 당류들이 스템에 많고 입은 상대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차이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네 여기서 어 어 시어 올리 그룹 에버지 라고 체크를 하고 썸밋을 하면 이렇게 보여줘요 예 평균 평균화 된 예 평균으로 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음 도낫 올거 리 올거 나이즈 해서 샘플 이렇게 예 하면 샘플하고 예 피쳐 보트 보스 이렇게 하면 어 어 이 엑셀 데이터 입력한 그대로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에 입력했던 순서는 예 아미노산이 먼저 알라닌 부터 어 트리토판 시스테인 아스팔틱 에스드 예 아스팔틱 에스드까지가 예 아미노산이고 팔미틱 에스드 스테아릭 에스드가 예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어 그 다음부터는 예 유기 예 유기산 예 유기 예 유기 예 유기산이고요 그 다음엔 당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 예 다운받아서 음 다운받아서 예 논문을 만든게 예 예 여기 그래프에 있어요 여기네요 예 5 그래서 저 그래프를 다운받아서 예 다운받은 굉장히 예 글씨가 작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그 글씨를 한번 더 다시 쓰고 이런 표시를 해서 어 아미노산 페리에스드 올게닉에스드 슈가스 이렇게 해서 예 음 에이를 만들었고 B는 이 중에서도 어 PLSDA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예 높았던 음 대사체를 아홉 개를 예 선정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흰 맵과 예 PLSDA 에서 나오는 VIP 밸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바이오 마커를 예 음 선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이렇게 어 메타보 어널리스트를 이용을 했을 때 예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미 분석을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운로드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가시면 지금까지 분석됐던 많은 것들을 예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던 것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예 예 지금까지 열어봤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리지널 데이터도 있고 노몰라이즈된 데이터도 있고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에 예 논문 쓰실 때 잘 정리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예 음 이 이 하나 실습할 수 있는 예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하나 더 예 드릴 건데요 예 음 음 하나는 음 예 하나는 음 브로콜리에 그 데이터셋인데 언론이라고 예 제가 몇 개를 해 어 언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예 언론 1, 2, 3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예 보시고 언론 1, 2, 3번이 어떤 예 티슈에서 유래했을 건지 가장 근접한 티슈가 어디인지 한번 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군집은 뭐 그런 식으로 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PCA에서 군집은 어떤 군집으로 가는지가 결국은 예 예 어떤 군집으로 가는지를 보면 예 이 시료가 어떤 어떤 쪽에 더 예 더 가깝다 종합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별량이 있다 이기 때문에 예 이걸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은 이제 블랙베리에서 나온 리피드 예 리피도 믹스 데이터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있는데 어 그걸 가지고 음 어 흰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리피도 믹스 데이터셋은 예 여기인데요 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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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터는 굉장히 커서 하나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다 결과를 내지 않았고요 이것도 2019년에 퍼블리지 된 데이터인데 저기서 나왔던 데이터는 total lpc, total lpe 해서 이렇게 블랙베리 별로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서 그냥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실험을 잠시 설명드리면 블랙베리는 아실 거고 산딸기 속에 속하는 식용식물인데 이 하나하나를 드루블렛이라고 합니다 블랙베리를 따게 되면 따자마자 혹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루블렛이 하나하나씩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랜덤으로 변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블렛을 학포생한테 시켜서 하나하나 다 떼게 한 후에 이 둘렛이 붙어있는 곳에서 빨간색하고 그리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굉장히 진한 안토시안이 많은 부분 그렇게 나눠서 나눠서 대사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산에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지방산 전체를 보기 위해서 리피도믹스 데이터를 얻었는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렇게 큰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주지 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고 결국 여러 번의 실험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얻게 된 나름의 노하우이자 또 지금까지의 결론은 저렇게 큰 데이터셋은 힛맵으로 보여주는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힛맵으로 보여주되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또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저런 큰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이 이제 중요할 건데 그 일부 데이터만을 없애고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드릴 건데 먼저 한번 그 데이터셋이 그 데이터셋을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엑셀 파일로 있기 때문에 일단 csv 로 csv 로 이 csv 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되고요 변환이 끝났으면 클릭 히얼 투 스타트 로 들어가서 스태티스틱 어나리시스 그리고 음 아까 데이터 구조가 샘플 이너로 였고요 그 바탕 화면에 있는 csv 파일을 예 서밋을 하면 어 2개 mt 로 가 있다 그러고 요 27개 샘플 84개 컴파운드 2개 에 에 mt 로 가 있다 그러는데 4 미싱 밸류가 있는 것은 에 치우는 걸로 해서 왜 그렇게 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는 이미 노몰라이즈 가 다 된 절대 적인 건데요 으 그래서 ap 를 4 3개 3개 샘플이 있습니다 아파치 4 그리고 5 유가 4 에 으 오이 타였나 에 블랙 베리 음 품종 이름인데 tc 는 예 tc 는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나네 tc 가 뭐였지 음 하여튼 예 품종 이름은 예 별로 기억 안하는데 ap 는 처음에 딴 거 그리고 ap b 는 예 블랙 인거 그리고 apr 은 레드 인건데 ap 를 그냥 전체를 어 예 컨트롤 로 예 하겠습니다 폴드 샘플 프롬 그룹에서 그렇게 예 그룹을 잡아주고 어 이미 절대적 음 오토 스케일링으로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아니면 레인지 스케일링 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번 레인지 스케일링 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아 아 노바 아노바 를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pc 예 14 에 탄소 14개 이면서 예 이중적 결합이 없는 예 l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pca 를 보면 으 이 집단 집단 별로 대부분 차이가 예 있는 걸로 나오고요 나보다 입금 alpha 50% 예 설교업이 있었습니다 다mam 것들은 다만 칠 satellite WhatsApp 그리고 una 국익 laş 지났을 때 이 블랙 색깔이 나는 것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 레드 색깔 나는 것들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plsd 에 가서 예 클러스링이 조금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러스링이 예 여기서는 조금 예 달라져 있는 것 같네요 달라진 것 같고 로딩 플라트 보면 이렇게 생겼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가장 차이 나는 대사체가 뭔가 해서 와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차이가 난다고 잡혀 있구요 음 힛맵으로 가보겠습니다 힛맵으로 가면 예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성분이 이 어디 있는지 조차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4 실질적으로 또 대부분의 차이가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탑 25 만 에 티 테스트와 노바를 기준으로 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좀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어 될 수 있으면 4 중요한 것 위주로 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으 복잡하고 요거 보다 더 이제 데이터를 예 줄 예 줄인 것이 제가 논문에 발표했던 예 높게 이렇게 토탈 예 lpc 토탈 a p 이런 것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음 결국은 lpc lp 4 인지질 인데요 4 인지질 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이제 들 테니까 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이런 힘 맵을 에 만드는 거 한번 해 보시고요 음 이 pca 와 e pca e plsda 를 예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음 해석하는 것은 예 다음에 좀 더 배워 보겠는데요 pca 에서는 항상 예 pc1 이 가장 많은 에 별 변이를 설명하고 pc2 가 두번째로 예 많은 변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인지 에 보시 뭐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